네. 라디오 제주시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요. 민선 8기 출범 1년을 맞아서 특별 대담을 준비했는데 12대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을 모시고 지난 1년을 좀 소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의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의장님이란 말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지난 1년 우리 의장님으로서의 1년이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특히나 이제 도의원으로서의 자리에 앉아있던 시간과 이제 또 의장석에서 또 의원들을 바라보셔야 되는 입장인데 지난 1년 어떠셨습니까? 우선은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고요. 취임할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 팬데믹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또 그다음에 신삼중고라 그래가지고 고유과 고물과 고금리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나름대로 1년을 보냈지만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큰 대과 의식을 치른 것 같은데 정말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만 그때 당시 어려움이 여전하고 도민들의 기대만큼 했는지 스스로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한 1년이었습니다. 특히나 도하고 그전 도정과 의정은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영훈 지사하고 나름대로 이제 협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뤄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국비 확보단을 운영을 해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상 최대의 국비를 확보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규제기획 tf를 만들어가지고 투자의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천원의 아침밥 시행이라든가 또 지난 추경에는 지사께서 영유아발달지원센터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서 장애 위험군이나 다문화가장 아이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취임하시고 만났을 때는 사실 저희가 마스크 쓰고 만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또 마스크를 벗고 만나서 그래도 좀 한결 좋아진 부분도 없지 않고요. 1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셨습니까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장이 되고 보니까 제가 그전에 운영위원장도 했었습니다만 사실 제주도 우회의 의원 중에 지역구 예산을 가장 잘 챙기는 의원으로 소문이 났었죠. 뭐 그렇기도 했었는데 막상 되다 보니까 이제는 지역 행사에도 잘 가지 못하고 아무래도 자리 때문에 제 지역의 일보다는 다른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어떤 의정 목표를 도와주는데 의장으로서 역할을 또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전에 보면 좀 이제 아쉬운 게 의장이 매 안건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물론 이제 그건 이제 그만큼 이제 걱정도 많고 또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가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로 예는 되는데 자칫 의원들에게 일종의 이제 가이드라인처럼 비춰지는 그런 오래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지향을 하려고 그랬고 45분의 의원님들이 저마다의 의정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의장 또 이제 의원들 간에도 상호 이해관계가 부딪힐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하고 중재해 주는 그런 조정형 관리형 의장이 되고자 노력을 했던 한 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만 이야기할 땐 내 지역구 먼저 챙기면 되는데 의장석에 앉으면은 아이고 또 눈치도 보이고 좀 조절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니까 가끔은 의장석에 앉아서 아 나도 저런 거 좀 발언 좀 하고 싶은데 싶을 때가 좀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의원 45분의 의원이 계신데 저마다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또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사실은 또 저도 사실은 저하고 견해가 다른 의원님들의 발언이라든가 질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거 역시 그러한 의견들과 의견들이 부딪히고 조정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이제 도민의 기대가 채워지는 거 아닌가 일방의 요구가 관찰되는 것은 다른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때로는 의원 모두가 자산책을 찾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회라는 곳이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의장석에서 보시기에 사실 초선의원들 이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종종 다선의원들 보기에는 물의 기들 아니냐고 여쭤보는데 초선의원들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초선의원이 지금 25분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아마 11대 의회 때도 초선의원님들이 상당한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12대 의회 역시 11대 의회 때 초선의원 못지않게 아니면 오히려 더 밤새우 불을 켜면서 공부하고 열심히 해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입법활동도 정말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의원 같은 경우는 입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이 돼서 수상을 하기도 했고 일일이 의원마다 여러 가지 조례도 개정 또 제정했지만 그걸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어느 대에 못지않게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특히나 젊은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활기가 있겠네요. 활기가 있고 또 청년 당사자 또 이제 다양한 요구들을 받아 안을 수 있는 그런 12대 의회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 생각도 좀 나시겠어요? 저는 초선 때 지금 초선의원님들만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극찬이신데요. 아까 오영훈 도정 얘기 잠깐 하셨는데 협치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예전에 원희룡 전 지사 시절에는 아무래도 서로 당이 다르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다수당이 민주당이었으니까요. 갈등이 좀 많았다는 표현도 좀 하셨는데 오도정 일련은 좀 어떠셨습니까? 같이 협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우선은 도민들께서 이제 집행부도 민주당을 선택해 주셨고 의회도 이제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도민들의 기대 또 이제 도민하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한 해로 생각을 하고 또 물론 이제 의회가 이제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비판 기능이 이제 고유 기능이고 역할입니다만 도정이 출발하는데 처음부터 무조건 딴지 걸고 발목 잡고 또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처음에 밀월 기간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허니문 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지사께서 약속한 일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약속했다고 하지만 그게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지 또 지금 당장의 현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보면서 의회는 또 의회 나름대로 개선책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대안을 모색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 11대 의회와 달리 집행부하고는 나름대로 이제 협치를 잘 해나가고 있다고 여겨지고 긴급 상설정책협의회까지 포함하면 세 번의 상설정책협의회가 있었고 거기에 이제 주요한 의제들이 의회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예산 편성 요구권 조직 요구권도 이제 지사께서 수용을 해 주셨고 또 사회서비스 필수 인력 확보에 대해서 공동으로 노력을 하자고 했었고 지사께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의회의 어떤 협조 뭐 이런 것들도 협조 요구도 있었고 공동국비 확보단을 운영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상 최대의 국비를 확보를 했고요. 또 지금은 규제개혁 tf를 구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협치가 잘 된 그런 케이스다. 도민들에게 내세울 만한 그런 경우라고 보여지고 다만 최근에 도민들 여러분들께서 이제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들은 이제 추경 예산 편성 관련해서 의회하고의 소통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의회의 시각이 있고 물론 이제 지사께서는 재원이 한계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편성하는 데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의회에서 강한 지적이 있다 보니까 사상 초유의 이제 예산 심사가 이제 보류되는 그런 진통도 있었습니다만 비 온 뒤에 이제 땅이 더 굳어지듯이 서로의 입장들을 조금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잘 굳어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예산 심사 심의의결권은 의회에 있지만 저는 이 권한이 역할이 배타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어떤 소통과 교감을 통해서 과연 지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게 어떤 게 최선인지에 대해서 답을 구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지난 심사 과정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도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의장님이랑 도지사님이랑 두 분이서 이번 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사과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말씀하셨던 대로 처음 있는 일이었었기 때문에 이게 뭐 본회의까지도 못 가고 보류가 된 거는 처음이었잖아요. 어쨌거나 근데 그 얘기 좀 해볼게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글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도에서 제출하는 예산안을 보면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하잖아요. 말이야 관심이 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예산안을 보면 그쪽에 관심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산안이 처음 올라왔을 때 오영훈 도정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 아마 거기서 서로 간에 차이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우선은 과다한 토지 매입비가 문제가 있었고요. 이게 과연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민생추경인데라면서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읍면동 예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을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으로 지역구 예산 챙기기로만 이렇게 바라보면 이건 사실은 갈등이 해소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산업을 위한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도민들이 풀뿌리 예산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 또 1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또는 노인 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어린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야말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의회의 판단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이견들이 있었고 그걸 치유해가는 과정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미래 이야기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지사님께서 보면 어쨌든 대단히 실용적으로 보입니다. 저는 실용적으로 보이고 또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다. 또 갈등 현장에 그래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입매해 주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래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일각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각형이나 많이들 하던데요. 사실 처음부터 그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가져서 배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전통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이라든가 1차 산업, 건설 부문에 대한 어떤 재원 배분이라든가 투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원 얘기하셨는데 사실 토지매입비에 이번에 좀 많이 집중이 됐던 부분은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대로 좀 거시적인 목표에 관심이 많다 보니 당장 눈앞에서 아우성 있는 부분들 해결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건 조금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런 시각들에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예상 관련해서 갈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지 않습니까? 사전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이번에 의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라든가 지적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사전소통이 별로 없었다 얘기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좀 추경예산할 때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은 있으나 초반에 좀 조정이 안 됐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사실 지사께서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무라인이 필요한 것이고 정무직 공직자가 필요한 거고 또 이제 정무직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직 공무원들도 적어도 일정 직급 이상 되면 적어도 서기관 이상 또 부인사관 정도 되면 의회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예산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게 의원의 어떤 공약사업이 될 수 있고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도 될 수 있는데 그걸 단지 의원이 자기 예산 챙기기로만 이렇게 바라보면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거고요. 도중에서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긴 있었군요. 어쨌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편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서 요구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좀 진지한 검토를 하고 또 설사 편생을 못한다 그러면 편생 못한 사유를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은 그럼 차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년도 본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든지 이러한 상호 소통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 아니었겠냐. 의장님께서 조심스러워 어깨 돌려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출연하시는 평론가들께서는 아주 누가 뭘 잘못했고 이런 얘기들을 노골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땅이 또 굳어지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 좀 여쭙고 이 질문 마무리하고 싶긴 한데 사실 예산과 관련해서는 한 번도 쉽게 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서로 대립하는 기관들끼리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도 보면서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는 게 사전 소통이 잘 되면 짬짬이 얘기가 들리고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데 이번처럼 좀 그게 안 되고 서로 간에 생각이 강하다 보면 서로 간에 독주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중간에 손 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우호적이면 집행부에 끌려간다 그러고 지적을 많이 하면 발목 잡은다 그러고 같은 당이니까 무슨 4분 오열, 갈등, 분열 이렇게 했는데 사실 어느 게 집행부의 편성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도 없고 의회의 심사가 무조건 옳다고 하기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가 접점을 찾아가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조금씩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들이 쌓이다 보면 좀 제대로 된 편성과 심사 과정이 정착될 것이 아닌가 그때는 도민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아닌가 그것도 짬짬이라고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항상 이게 외줄타기 같은 느낌인데 한쪽으로만 치우쳐도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아마 사실 갈등 속에서 서민들이 가장 많이 느꼈던 게 탐나는 전 문제였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의회와 도정이 갈등을 빚으면 우리 실생활에 바로 이게 영향을 오는구나 느꼈던 사례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또 조절이 잘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짬짬이도 아니고 독주도 아니고 중간에서 줄을 잘 타는 것으로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 기관에서 많이 노력해 주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우시죠? 저희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2부에서 또 지역 현안들 이야기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